자영업자 대출, 그중에서도 임대사업자 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경기 상황도 안 좋은 만큼 부실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 박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자산 5조 원에 달하는 한 대형 저축은행입니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 쪽에 총 6,600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전년보다 무려 160% 넘게 급증했습니다. 자산 2조 원대인 다른 대형 저축은행. 이곳은 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400% 가까이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늘렸습니다. 최근 저축은행의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공동검사에 착수했습니다. 5, 4월에 한 번 한 게 두 군데죠. 협의를 해서 한 주 갈 때도 있고요. 두 주 갈 때도 있고. 모든 업건이 그거는 올해 보자고 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기상 그 이슈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금융감독원은 별도 부문 검사를 통해서도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 대출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무려 150%가량 불어났습니다. 10대 저축은행 중 OK, 웰컴, 페퍼, JT친의 저축은행이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임대업 특성상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 위축이나 부동산 시장 냉각 시 부실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연체열로 직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하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 또 공시률이 좋거나 그러면 망할 수도 있죠. 금감원은 공동검사와 별도 부문검사, 종합검사를 통해 저축은행 자영업 대출, 고금리 영업 형태 내부 통제 등을 집중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안 그래도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대출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출이 특히 늘고 있으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보도한 박규준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자영업 대출, 최근 증가세부터 좀 더 짚어보죠. 현재 금융당국의 업건 불문하고요.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자영업 대출 이쪽 부분입니다. 특히 은행에 비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위주로 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제 은행 자영업 대출 증가율은 8%대인 반면에 저축은행은 30%가 넘기 때문에 4백가량 빠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앞서 보신 것처럼 3월에 착수한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 그리고 2월경부터 시작이 된 테마검사라고 하는 부문검사 등을 통해서 자영업 대출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축은행 차주들은 은행보다 신용도도 떨어지고 또 상환 능력도 추적하기 때문에 대출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실 가능성도 동달아 늘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보도하신 내용 보니까 이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좀 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0대 대형 저축은행 위주로요.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좀 따져봤더니요. 평균 1년생 47% 이렇게 늘었습니다. 은행권의 자영업 대출 증가율이 8.6%니까 5배 넘게 빠른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개별 저축은행으로 들어가면요. 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웰컴 같은 경우에는 391%, OK는 160%, 또 JT친에는 154%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금융감독은 저축은행 감독국 측에 물어봤더니 단기간 대출이 들면 부실 가능성도 높아진다면서 올해 부동산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되면 상황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전체 업권의 자영업 대출 증가율을 일정 비율로 묶어서 관리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좀 관심사였어요. 업권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도 종합검사 대상이 오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경우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종합검사의 실익은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하고 있는 공동검사도 있고요. 또 부문검사도 따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종합검사의 실익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판단인 건데요. 이에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아예 이번에는 대상을 안 정할 수도 있고 한 곳 정도는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상을 정하게 된다면 그 기준은 연 20% 이상 고금리 비중을 좀 따지고요. 또 광고비 비중을 따져서 한 곳 정도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비유량 회사의 회사체 발행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수익을 노린 투자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소위 트리플 B 등급은 투자 적격 등급이기는 하지만 그 바로 아래가 투기 등급이라는 점에서 위험도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 회사인 폴라리스 쇼핑은 총 600억 원 규모의 회사체를 발행하기 위해 얼마나 살 것인가를 따지는 수요 예측을 했는데 무려 1,570억 원의 자금이 몰리자 금리는 낮추고 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한진칼도 500억 원 규모 회사체 발행을 목표로 수요 예측을 했을 때 4배가 넘는 2,300억 원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회사 신용 등급이 트리플 B라는 점입니다. 최근 신용 등급 트리플 B 기업들의 회사체 발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리플 B 등급 비유량 회사체 발행 규모는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간 발행 규모 8천억 원대에 머물렀던 지난 2014년에 비해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5%에서 8%로 비교적 고금리인 트리플 B 회사차에 몰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트리플 B 등급은 투자 적격 등급이기는 하지만 바로 아래가 투기 등급이라는 점에서 위험도가 높습니다. 신용 등급이 한 단계만 하락해도 손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트리플 B 등급 회사체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등급 하향에 따른 투자 손실 발생 시 무더기 민원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CNBC 어마은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익이 있으면 비용도 있다는 말인데 투자업계에서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앞서 보신 트리플 B 회사체 역시 대기업이니까 괜찮겠지 아니면 설마 망하겠어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손석우 기자와 이야기 이어 나가겠습니다. 손 기자 먼저 투기 등급 수준의 투기 등급은 아닙니다만 이 회사체의 투자금이 이렇게 몰리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유가 뭔가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지금 시중의 유동 자금이요.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주식장을 보면 수익률이 지난해 큰 폭으로 꺾였다가 지금까지도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리스크, 규제 리스크가 지금 끼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시 투자처로서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안정적이면서 투자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체의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투자처가 없다고는 해도 투기 등급 수준의 회사체에 이렇게까지 자금이 앞서 리포트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린다고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자금이 몰리는 건 다소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채권 시장에 투자금이 몰리다 보니까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채권 금리가 또 떨어지게 됩니다. 자금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다 보니까 만기가 긴 5년 이상 되는 채권도 역시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기준 AA 등급 회사체 금리가요. 지금 1% 후반에서 2% 초반입니다. 싱글 A 등급 3년 만기 회사체는 2%대 후반 정도고요. 예금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정도로 떨어진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5%에서 8%까지 주는 금리를 높게 측정한 트리플 B 등급 회사체로 현재 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트리플 B 등급 회사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먼저 보면 투자 등급, 투자를 할 수 있는 등급 채권 중에서 디폴트 위험, 즉 채무 불이행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잘 아실 겁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체 신용 등급이 바로 트리플 B 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급의 회사체에 투자를 할 때는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업황 등을 고려한 펀더멘털 분석을 제대로 한 뒤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이런 철저한 분석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투자 기관에서도 트리플 B 등급 수준의 회사체에 투자를 할 때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결정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또 등급별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회사체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자문료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민 전 행장이 청구한 107억 원 가운데 7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우선 재판 결과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부는 오늘 민 전 행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을 상대로 낸 용역대금 소송 선고에서 요청한 107억 8천만 원 가운데 75억 4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롯데그룹 형제 간 경영권 다툼 당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자문력을 맡았는데요. 1차 계약으로 월 8억 8천만 원씩 1년간 10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이후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간 자문력을 해주기로 했는데, 신 전 부회장이 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17년 8월에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겁니다. 민 전 행장은 지난해 1월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받아야 할 돈 107억 원을 못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07억 원이나 청구를 한 근거는 뭐고, 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입장은 뭡니까? 2차 계약 이후 10개월간 매달 7억 7천만 원을 받았고, 계약이 해지된 2017년 8월부터 받지 못했는데요. 2년 계약이었는데 일방적인 해지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았으니 나머지 14개월치 107억 8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앞서 재판부는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됐고,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맞섰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니산 출신의 외국인 임원을 수혈했습니다. 부진한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현대차의 새 외국인 임원 어떤 사람입니까? 네, 현대차는 니산 출신의 호세 문효스 사장을 영입했습니다. 문효스 사장은 신설된 미주 권역 담당자와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 CEO를 맡게 됩니다. 문효스 사장은 글로벌 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니산에서도 멕시코와 북미 법인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미주 지역을 총괄할 당시 매출을 크게 늘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전년보다 0.6% 감소한 126만 7,619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효스 법인장 외에도 현대차가 최근 외국인을 좀 중용해서 쓰고 있죠? 네, 문효스 사장 외에도 두 명의 외국인 사장이 있는데요. 글로벌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알버트 비어만 연구개발본부장과 디자인 분야를 총괄하는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 경영 담당 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과 디자인, 판매 세 부분의 사장이 모두 외국인이 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의 순열주의를 깨서 조직에 긴장감을 주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새 주인을 찾는 롯데카드 입찰에 하나금융지주와 MBK 파트너스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드업계 순위에 지각변동이 예상되는데 기존 롯데카드 사용자들의 혜택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김환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당초 롯데카드 인수전은 하나금융그룹과 한화그룹의 양강 구도가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한화가 새로운 매물로 떠오른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실제 입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나금융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상황. 하나금융이 롯데카드를 인수해 통합 카드사가 출범할 경우 카드업계 점유율은 2위 수준으로 뛰어오릅니다.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른 카드업계의 수익성 악화 우려에 규모의 경제 실현은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힙니다. 기존 롯데카드 사용자에게 미칠 영향도 관심인 가운데 업계는 마일리지나 할인 등 혜택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비자 혜택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롯데지주는 인수 후보자들의 제시 조건을 비교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 지원 규모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호그룹이 요청했던 5천억 원에 얼마를 더해서 지원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충분히 지원해서 매력적인 매물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법은 채권 매입과 한도 대출 투트랙입니다. 아시아나가 요청한 5천억 원 중 3천억 원은 회사가 발행한 영구체를 사주는 방식입니다. 영구체는 현행 회계 규정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과 동시에 부채 비율 역시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힙니다. 또 나머지 2천억 원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미리 약속한 한도 안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한 번에 5천억 원을 모두 지원하지 않아도 돼 부담이 덜하고,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자금이 필요할 때 여전히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5천억 원 규모 영구체의 3천억 원 지원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목되는 건 규모보다는 금리입니다. 전체 규모가 5천억까지 된다는 게 중요하지. 영구체가 3천억이나 4천억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영구체 조건을 잘 모르겠어요. 영구체 이자 금리나... 아시아나가 지난달 발행한 영구체 이자율이 연 8.5%에 달했던 데다가 이마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율이 더 높아지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채권단 협의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시장의 추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지원 규모와 방법을 담은 양해각서를 맺을 예정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정품 의류를 모방해 소위 짝퉁을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8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위조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들은 정품으로 속이기 위해서 수입 신고 필증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계단을 내려가자 포장을 뜯지 않은 의류 원단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좁은 창고 안에는 옷을 박음질하고 다리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정품이 아닌 짝퉁 옷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은 위조 상표를 붙여 짝퉁 의류 9만 점을 만들어 110억 원어치를 판매한 일당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짝퉁을 정품으로 속이기 위해 정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수한 수입 신고 필증에 수입 신고 번호 등을 변조했습니다. 대부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인 SNS를 통해 판매하는 데 반해 이들은 국내에서 직접 짝퉁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페루와 과테말라에서 생산된 정품 재고 상품을 대량 수입해 시중가보다 저렴하다고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속아 짝퉁 의류를 구매한 소비자만 8만 명으로 피해액은 40억 원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픈마켓, 온라인 상거래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장가희입니다. 소비자 제품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암과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담긴 다이어트 차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수억 원어치를 판매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이 제품들, 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들여온 겁니까? 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당과 관세청은 베트남산 바이엔티를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등 모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판매한 바이엔티는 1만 개가 넘는데요. 액수로는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국내에 들여온 수법도 치밀했는데요. 베트남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국내로 반입할 때 소액 면세 제도를 악용해 150달러 이하로 나눠서 포장했고, 판매용이 아니라 개인이 소비한다고 속여 수입식품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번에 적발된 이 차에 암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유해 성분이 들어 있다고요? 네,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바이엔티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천연 재료로만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시부트라민이나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시부트라민은 과거에는 비만치료대로 사용됐지만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이 보고되면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됐고요. 페놀프탈레인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을 금지한 성분입니다. 두 물질 모두 국내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같은 성분이 들어 있는데도 판매자들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는데요. 정품인 등 홀로그램을 붙이는 등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심지어 판매자 자신이 섭취하다 부작용을 느꼈는데 판매를 계속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개인 소비용일지라도 바이엔티의 통관을 금지하고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현나입니다. 내일인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인데요.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비장애인 고용률의 절반 수준인 34%에 그쳤습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 오늘은 장애인 채용이 단순히 일자리 제공, 그 이상임을 보여주는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택배 트럭이 도착하자 배송 직원들이 발빠르게 상자를 옮깁니다. 큼직한 글씨로 주소도 적습니다. 모두 장애인들입니다. 서울 중계동의 이 아파트 단지는 장애인들로만 구성된 배송팀이 물품을 전달합니다. 총괄 업무는 지적장애 2급인 허은정 씨가 담당하는데 벌써 5년째 베테랑 택배기사로 불립니다. 물건은 던지면 안 돼요. 조심하게 담아야 돼요. 고객님의 기쁨이 있는 거니까요. 기쁨과 천무이니까. 항상 미소 띈 얼굴로 실수 없이 배달해주는 모습에 주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잘해요. 착실하게. 꼼꼼하게 잘하더라고요. 잘 배달하던데요. 똑똑하게. 좀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기쁨도 좋은가 봐요. 번쩍번쩍 무거운 것도 잘 들더라고요. 허은정 씨를 포함해 이곳에서는 28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한 택배기업이 지난 2013년부터 고용한 장애인들로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인력입니다. 업무량도 일반 택배기사 못지않아 지난해에는 18만 5천여 개의 물품이 큰 차질 없이 고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사회성이 크게 개선이 되고 또 두뇌도 많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상황 대체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한테는 정말 이 택배라는 업종이 여러모로 개인이나 아니면 사회나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견과 차별을 극복한 장애인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기업이 웃음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택배하십니다.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기분 좋게. 사람을 웃게 만드는 택배기예요. 몸도 즐겁게 만들고요.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6분쯤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4km 지점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강원도는 물론 경기도와 서울 일부까지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원자력발전소 이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와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배출 조작과 관련해 GS칼텍스와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을 포함한 25개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산강 환경청은 4곳의 측정 대행업체와 LG화학 등 6곳의 배출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설립 31년 만에 팔립니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의 압박에 자금난에 시달리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결국 뱃길을 들었습니다. 핵심 계열사 매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재계 7위웠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왜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됐는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구름만 많겠고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주말 동안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선, 낮 기온은 20도선으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평양 기온을 웃두며 포근하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마자 외출 나서실 때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향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 5도, 인천은 10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수원과 춘천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의 아침 기온 7도, 강릉 8도가 되겠고요. 한낮에는 속초 16도, 강릉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부산은 11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완연한 봄날씨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 제주도에서 내리는 비는 월요일에 남해안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